안나의 뜰은 강원도 700꽂이에 높고 맑고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천주교 신자인데요. 세례명이 안나예요. 그래서 이곳을 안나의 뜰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에 좋은 쉼터 같은 것을 마련해서 도시에서 힘들고 지친 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그런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 30대 중반의 땅을 마련했는데요. 20년 정도가 있다가 오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심어놓았던 마가목나무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거를 이용해서 분말과 환과 발효액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열매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요. 특히 향이 특이하기 때문에 환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비타민 나무고요. 비타민 나무를 이용해서 비타민 차도 만들고 또 열매를 이용해서 분말과 환과 즙이나 발효액 등을 만드는데요. 생열매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나의 뜰에서는 비타민 나무 2차를 만들고 있는데요. 비타민 나무에는 천연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발효를 시켜서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효에 관한 것으로 특허 출원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제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로니아입니다. 처음에 아로니아가 굉장히 열풍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키우기가 쉬운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금 심어놨는데 다행히 이 비타민 나무 열매와 또 아로니아의 그 성분이 이 시너지 같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비타민 열매 사 드시는 분들이 아로니아 열매 분말도 같이 사서 섞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안나의 뜰 사랑채 민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이들이 와서 이렇게 쉴 수 있고 또 여기서 치유도 되고 자연 안에서 정말 행복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렇게 큰 쉼터를 하기에는 저희 부부가 하기에 너무 버거워서 지금은 작은 이런 사랑채 민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평수는 한 만 7천여 평 되는데요. 그 중에서 임야가 임야로 쓰는 곳이 한 6천 평 정도 되고요. 한 만 천 평 정도에는 이렇게 자생하는 약초들 산야초 그리고 산채나물들 이런 걸로 많이 자라고 있고 사계절이 다 아주 아름다워요. 봄에는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고요.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또 가을에는 단풍나무로 아주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겨울에는 지금도 눈이 오는데 아주 6개월이 여기는 겨울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타민 나무 따는 시기가 한 여름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기가 좀 힘든데 봄과 가을에 오시면 아름다운 안나에 뜰 산책길을 함께 걸어드릴 수도 있고요. 같이 나물도 뜯을 수가 있고요. 가을에는 열매도 함께 따실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열매도 함께 따실 수가 있습니다.